아, 맞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고 왔어. 오, 일없다? 네. 아, 시윤씨 감사해볼 것 같습니다. 아, 시윤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와, 울림이 커피를 쏘다니. 울림이란다. 아, 매니저님이. 아, 매니저님이 재량이야? 그래. 왜 이렇게 양이 많아? 큰 걸로. 우리 밤방송인데 이렇게 마셔도 되나? 아, 아니야. 뒤에 마스크 벗은 얼굴이 이렇게... 아, 진짜! 누구세요? 전 인스타에 본 사람이에요. 나도 연예인 보는 느낌이야. 실물본 느낌, 연예인 실물본 느낌. 메이크업이 어색해 보이는데? 그쵸.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스크 벗은 거. 아, 부끄러워. 눈썹은 왜 시골 백구 눈썹 하고 왔어요? 진해요? 응. 화장을 보시면서 맨날 이렇게. 아, 오빠는 옷이랑 화장 지적하면 안 돼요. 메이크업은 지적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시청자 입셔서. 백구 눈썹 맞잖아, 오늘. 아, 지적하지 마요, 오빠. 오빠. 오빠 오늘 구글 입었네요, 구글. 오늘 좀 춥더라고. 오늘? 아, 안 나가서 모르겠다. 어, 유지혜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 지금 본인 얼굴 맘에 안 든다? 오랜만에? 다들 마기꾼이라고 그러는데. 하, 너무들 하시네. 아, 시원하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 했어요? 커피가 필요해서 커피를 마실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왔는데. 아, 언니 알아요? 어, 졌잖아. 아, 지금. 저 언니 졌죠. 1대1. 아, 1대1이요? 스코어가 1대1이었다고. 아, 1대1. 하, 1대5로 진짜 이란 이기는 건데. 진짜. 그 날 열받아서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 반에 어거스트 치킨을 시켜서. 그건 좀 무리. 그 째 좀 무리. 어? 그때까지 해요. 하더라고. 응. 혹시 안 하면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만. 뭐 먹었어, 근데 어거스트. 빠식. 내가 볼 땐 핑계야. 그냥 먹고 싶은데. 너무 열받아서. 그 날 들어와서. 하, 내가 진짜. 기분 너무 좋아서. 맞어, 맞어. 이게 월드컵 1승 다음으로. 즐거운 중계. 다음 티어. 월드컵 1승 중계 다음 티어가. 한일전 승리와 이란전 승리인데. 하, 정말. 그렇게 맛있어, 그 치킨이? 근데 이제 한일전은 사실 그동안 친선만. 대화가 나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치킨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네. 어? 혹시 뭐야? 아, 받아주셨죠. 아, 그래도 우리가 이걸 구해왔어. 공수해왔어. 1번부터 4번까지 모양이 달라. 저거 어떻게 구했어. 와, 진짜 언니 짱이다. 혜연이가 구했어. 혜연이 만들어 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일단은 모양 보지 말고. 어, 어. 별이네. 별이네. 어? 어, 진짜 얼굴이 못 봤지 않아 봐. 아,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봐. 네.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 하나씩 골라. 응. 오빠 먼저 골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일단 1번은 별이네요. 뭐 뭐 있니? 그거 비밀이야? 네, 여러 개에요. 여러 개에요. 어, 그래? 제일.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언니? 까보면 알 수 있어. 되게 불친절한 대답이네. 까보면 알 수 있어. 까봐 한번. 1, 2, 3, 4. 먼저 고르세요. 아, 오빠, 오빠 먼저 고르세요. 5대, 5대. 5대? 내가 좋아하는 5번이 없네. 홀히 일로 가겠습니다. 이상해. 저는 그러면. 네. 3번. 어, 이거 고르는 게 재밌다. 나 똥손이네, 진짜. 같이? 같이? 하나, 같이 거둬야죠. 같이? 하나, 둘, 셋! 어! 어휴. 하하하하하하 하트. 아, 잠깐만. 하트도 쉽지 않아. 뭐 있어, 별이네. 내가 보기에 100% 곰 귀때기 두 개 다 떨어진다. 어? 이건 뭐야? 어? 어, 이게 제일 쉽네. 이거는 그거 아니야? 그냥 삼각형 아니야? 삼각형, 삼각형. 꿀이죠, 꿀. 이건 별이지? 어, 잘 맞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이제 알아서. 시간에 10분 줄 테니까. 이거는 100% 할텨야 된다,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이거 무조건 할텨야 된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오, 근데 이거 뒤에 설탕 장난 아니게 많은데? 어, 진짜? 자, 시작하시죠. 시간. 93번 탈락. 하하하하 시계 알람 하나 맞춰. 알람 맞춰볼게. 네. 잠깐만. 10분 뒤에. 아, 그러면. 한다. 시작. 나 어렸을 때도 원래 이거 핀으로 안 했는데. 전 어려...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뭐하지? 치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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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응. 태어나서 이걸 처음 해봐요. 또 있어, 언니? 아, 이게 곡선이 진짜 안 좋아. 곰 해봐, 곰. 누가, 언니. 되게 고맙게야. 유지혜 탈락. 왜, 왜. 탈락했어? 아니요, 아니요. 100% 탈락이야. 저 곰 지금 이제 팔다리 다 떨어질 거야. 곰 몸통만 남을 거야. 어, 이 오빠 왜 그래? 곰 몸통만 남을 겁니다. 어, 잠깐만. 위에, 위에 약간 그... 깨지는 건 상관없지? 이거는. 가루. 그럼 오빠 먹으면 돼. 그쵸. 어, 침으로 이어붙이기 가네. 어, 진짜, 진짜? 여기에서? 응. 가장 더러운 짓이잖아. 가장 더러운 짓이잖아. 가장 더러운 짓이잖아. 오징어 게임에서는 몇 분 줬죠? 오징어 게임에서는 몇 분 줬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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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겠어? 아니, 잘 뜯어. 빨리 해, 오빠. 10분 밖에 안 했는데. 어, 곰. 너무 쉬운데? 쉬워요. 야, 얼마나 엠티 가고 싶었으면... 진짜 이게 뭐야? 야, 너... 야, 다음 달 8명이라고 그랬니? 아, 이제부터 8명 돼요. 지방은 10명인가? 풀리면 제주도 바로 갈 거야. 언니 같이 가자. 눈에 핏빨 상체로 얘기하지 마. 무섭게. 무슨... 군입대 아냐? 아니, 무슨... 무슨 저기... 전쟁 동원령 선포하듯이 얘기하고 있어. 오빠 그러니까 일 좀 줄여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빠 일 줄여요. 돈 좀... 어, 그렇게... 볼륨 좀 줄여, 짜증나. 킹받게 하지 마.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오... 엠티... 엠티... 숙소 내가 내거든, 항상. 아, 진짜요? 그럼 우리... 그럼 인정? 그럼 인정? 잠깐만. 아우! 아니야, 아니야. 93번? 야, 팔 완전... 팔이 없어? 팔... 아, 이어 붙이기 된다며. 누가 그래? 패드님.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미친듯이 하고 있는데? 아,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몰입됐어요. 와, 짬기훈. 지리님.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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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탈락! 죽었어? 응. 어떻게... 야, 어떻게 곰을 반갈죽을 하냐? 야, 곰을 반갈죽을 할 수가 있냐, 이건? 빨리 별 다시 해. 아, 자! 탕! 죽었어. 아, 진짜! 잠깐만. 죽는 연기를 해야 하나. 아, 진짜. 야, 음. 적당히 해. 연기까지 시키고 있어 아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머리 저 죄송한데 이거 너무 너무 끔찍해요 오빠 머리까지 했어요 저는 빨리 시간이 별로 없어 피디님 6분 남았어 언니 피디님도 난리 끝났어? 피디님 거의 두상을 박살내셨는데요 이거 너무 어렵다 곰을 갈고잉 잠깐만 뭘 시켜했어 별도 못해? 아니 오빠도 오빠 얼마나 잘하길래 오빠는 뭐로 했어요 어렸을 때? 나? 이 부금이 너무 웃기네 너무 맛있다 너 이거랑 하트 뭐라고? 하트 반응 너무 재밌다 이거 너 백커드 실패 그렇게 하네 진짜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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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닌데? 실인데? 아 언니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소질 없나봐 아 그래요? 여기 잘했는데 밑부분 그치? 아 저거야 해모 윗부분 잘했는데 아 아 수말에 한번 나가야 돼 아 다 왔는데 봐봐 봐봐 아 씨 다 왔는데 아싸 오빠 오빠가 죽었어요? 이거 들면 바로 달고나 것 같아 아 씨 다 왔는데 아 그러네 아 다들 다 안 왔어요 어? 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오! 우와 언니 잘한다 아니 하트를 하니까 그렇죠 하트 드물게 카메라 앞을 모아서 잘 안 자? 어? 제 마음입니다 집사 아 너무 귀여워 언니 아 너무 귀여워 집 산 다음에 처음으로 여기 와서 자랑한다? 잘한다 언니 아 언니 진짜 잘한다 그 시절 사람이거든 마치 어제 일처럼 연습해 하거든요 아 망했어? 너 어제 하고 왔지? 안 했어요 연습했어요 연습했어요 오빠 딴 것도 해봐요 오빠 이거 해봐 이렇게 딴 것도 해봐요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걸 못한 이건 오빠 곰 해봐 곰 줘봐 곰 줘봐 곰 줘봐 곰 줘봐 오빠 오빠잖아요 곰 오빠 오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뭘 해? 오빠 몸뚱아리 잘리면 오빠 몸뚱아리 잘리는 거예요 별도 해봐 줘봐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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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지금 망했지? 응 시간은 3분 남았잖아 남았으면 남았으면 그러게 언니는 사는게 밥에 나의 차별 네 차별 5분 다 먹었어요 작가님 왜 깜무져 야 이건 너무 어렵다 나 곰 고른게 최악이야 이거는 핥아도 안될거 같은데 오빠 핥아줘요 재미를 위해로 핥아 방역수칙 때문에 근데 한번 이게 귀가 엄청 어렵네요 귀가 어렵죠 나머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핥고 있어? 이거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럽다 옆에다 찍어도 돼요? 너무 더럽다 아 진짜 웃기네 전 세계가 핥고 있는데 이거 핥다고 굴욕이야? 아 진짜 핥으라고 핥으라고 겁내놓고는 더럽다고 너무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이거를 아씨 오빠 바로 실패? 이게 너무 굳었어 정말 넣었어요? 어? 달고나? 어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나 달고나 찐으로 이렇게 넣은거죠 달고나 넣었어? 왜 다 먹을 수 없니? 다 넣는거 아니야? 100kg 탈락 누구냐? 나가 아 진짜 웃기네 아니 오빠 일부러 넣으려고 잘하는거죠? 아니 이거 곰은 좀 아니다 짬준이 이거 뭐하는거야 아 피디님 짬준이 너 정신 이상한 애 같애 피디님 그냥 곰을 토막내고 있어 계속 언니 왜 이렇게 잘해요? 언니 진짜 잘한다 아니 오빠 오빠 그냥 하지말고 넣어요 이건 너무 달아 아니 다 넣으니까 다 알지 두개 넣었어 두개 원래 달고나 라떼에 넣는거는 아 이거 라떼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달고나 달고나 안그러니까 넣네 원래 라떼에 넣을때 이렇게 쏟아넣잖아 이만큼 우유에 넣으면 맛있겠잖아 아 우유 아니 안녹네 들어있을뿐이야 아메리카노를 커피탐거래 그냥 스위트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 아니야? 시럽낸 느낌이지 아 너무 웃기네 하아 하아 더러운 꼴을 못 받네 더러운 꼴을 못 받네 오빠가 제일 더러웠어요 지금 이거 하면서 아니 버리려고 매니저님 하나 드리자 매니저님 이거 한번 해보라고 뒤에서 손 낼게까지 할거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오징어게임 봤어? 영지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뭐래요 뭐래요? 나까지 방송을 시키네 나까지 방송을 시키네 하하하하 찬업 찬업 아 너무 웃겨 하하하하 한 범위에 융진 융진 야아 그냥 응 운진이 실제로 본적은 있을까? 달고나를? 하하하 은 진이가 96 쑥이요 아 너무 맛있다 어 언니 실패했어요? 별은 실패했어요 맛있다 맛이 안난다 안 녹아 그냥 담겨있을 뿐이야 달달하니 그냥 아 피디님께 너무 웃긴데 아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되네요 이게 가루야 단가루 그냥 너무 박살을 냈다 밟은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커피 잘 샀다 그쵸? 다행이다 그만먹어 그만먹어 그러다 다 죽어 그만먹어 혈관 다 죽어 싫은데 싫은데 한번만 해주시면 안되요 오빠 누구한테 하라는거야 여기다 하라고? 아 다음주에 원조가 오십니다 진짜? 그분 앞에서 해주세요 응? 그분 앞에서 해주세요 그분 앞에서 광대가 되는거지 아아 내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투샷 남기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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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싫은데 배틀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계 최초 아냐? 오징어 게임 전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오빠 세계 최초 싫은데 미러전 하하하하 와 이제 많이 쓰는거지 스테이너 하하하하 K 싫은데 그런거지 우리 그 같은편은 먹고 빨리 한번만 죽이자고 시민길이 그럼 싫은데 싫은데 하하하하 동맹하자 그러면 싫은데 하하하하 더 연습해놔야지 하하하하 내가 볼때만 오늘도 한번 더 봤거든 응 하하 겸손해져 항상 볼때만 어떻게 저렇게 킹박 열받게 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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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따라하기가 되게 어려워 지금 느낌만 따라하는거지 외국엔 그 배우 그 배우 누구지 이름 하하하하 아니 상대배우 누구 아셔? 덕수 덕수배우 허 허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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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최형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던거 같은데 체육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어 그래? 어 아 독사가 덕수가 된 거구나 하핰 저도 배텐의 느낌을 더하기 위해 새리에 찌웠는데 허허허허헣 거짓말 이제 뱃엔탓? 이분들 놀리면 스트레스 풀라고 그거랑 이제 중계할 때 울림통? 아 뭐 살 빠지면 못해요? 응? 살 빠지면 못해요? 살 빠지면 이분들 놀릴 게 없어지는 거지 용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 오! 천국가 있어! 이건 너무 쉽죠? 어려운 거 없니? 하트 하나 있는데 하트? 좋았어 핀도 하나 줘 울림 실력 한번 볼까? 아 진짜 하트 아 너무 웃겨 진짜 과연 수송부의 자존심 다음 주에 그분들 오시면 오겜이랑 DP는 어느 정도 스포를 할 수밖에 없네 그거를 미리 좀 공지를 해드려야 되겠네 뭐 스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 대개 배우들은 배우들은 CD21 인터뷰나 인터뷰할 때 내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그 토크를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를 방지해주세요라고 하기도 어렵고 일단 싫은 데가 너무 어울리는 옷이 어쨌든 거기 단추 아니야? 어 이거 집까지 가져갈 뻔했네 몰랐어 몰랐어 야 소매 감춰 아 아 리짱 백인데 거의 응 도시락 오 그럼 오겜이랑 DP랑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오 짱이다 넷플 스페셜이네 마술은 어떻게 했어요 언니? 마술? 신기하지? 너무 궁금하다 오 예언니 옥자 오겜 DP 세 잡풀이 안자리라고 넷플릭스 콘텐츠 어 그러네 우와 분장하고 와요 옥자 분장 아니 분장을 할게 없지 아니 그냥 오면 붕 음 화이팅 자 생방에서 만나요 어 이제는 녹아서 맛있다 어 나도 하나 좀 더 먹을래 언니 여기 있어요 그냥 가져가봐야지 안 먹고 응 너희가 다 먹어? 끊겠습니다 그 지절로 한매치